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서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면 죽은 시체가 누구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텐데요. 지금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문을 찍어 시체의 신원과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만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정보력이 빈약했던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발견된 변사체는 신분을 확인할 길이 요원했습니다. 셜록홈즈처럼 척 보기만 해도 탁 하고 추리해내는 명탐점들이 나서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죠.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다소 무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1864년 프랑스에서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신혼미상의 시신들은 모두 법의학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법의학 연구소라고 하니 뭔가 과학적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현대의 법의학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시체의 신원을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이를 위해 시체공시소 모르구를 세우게 됩니다. 신원불명의 시신들을 모아두는 시설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의 어둠컴컴한 공간으로 일반인들과의 일상과는 당연히 분리된 곳에 지어졌는데요. 그러다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의 지도자로 군림하게 되면서 파리는 세계의 수도를 자처하며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시체공시소가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시 세너강에서 건조울린 변사체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파리의 시체공시소는 세너강의 가운데 둥둥 떠있는 시태섬에 세워졌습니다. 모르구 건물은 사람들이 잘 다니는 대로 근처에 있었고 이전처럼 어두운 지하공간이 아니라 햇빛이 잘 비치는 건물 1층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모르구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체를 일정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였습니다. 당시 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구를 찾아서 신원확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했는데요. 대리석탁자 위에 누워있는 시체를 유리진열장 너머의 일반 대중들이 보고 혹시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지금으로 보면 일종의 현상수별 몸을 공시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한여름에도 일주일간 시체를 부패없이 전시할 수 있도록 최신식 냉장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는 실제 이야기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호기심이 어두운 면으로도 발동을 하는 예제로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도 자극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덕적 기준에서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가 될테니 참고해주세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전시되어 있는 다소 무섭고 괴기스러운 장소이긴 하나 그 당시 파리시민들에게 모르고는 관심과는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신문의 토막살인사건이나 신혼미상의 머리없는 변사체에 관한 기사가 실리기라도 하면 하루만에 1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모르게 몰려들어서 시체를 구경했죠. 정작 시체의 신호를 확인하여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저 화제가 되고 있는 시체를 너나 할 것 없이 실제로 보고 싶어 몰려든 구경꾼들이었는데요. 이러한 구경꾼들은 신문을 가리지 않았고 여성과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예를 들어볼까요? 1880년대 후반 세너강에서 신혼미상 16세 정도의 소녀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했거나 치명적인 상처도 발견되지 않아 자살로 추정되었지만 정작 신혼이 파악되지 않아 역시 이 소녀의 시체도 신문에 공고를 내고 모르고에 전시되었습니다. 행려나 이 소녀를 알아보는 이웃이나 가족들의 제보를 듣기 위함이었죠. 파리에 많은 사람들이 소녀의 시체를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시체가 특별히 인기를 몰았던 것은 바로 얼굴에 띈 신비한 미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소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모르고를 찾았고 높은 신문의 남자를 짝사랑하다가 시리에 빠져 자살했다는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로맨스 이야기가 세간의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895년 4월일 세너강에서 18개월로 추정되는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틀 뒤, 4월 4일에 역시 세너강면에서 세살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르고에서는 바로 이 두 여자아이의 시신을 전시했고 파리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모여들어 사흘간 모르고를 찾은 방문객은 1만 명이 넘게 되었죠. 초기만 하더라도 신혼불명시체의 용고지를 찾아주기 위한 의도로 시작된 모르고는 어느새 초기 의도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기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체를 무료로 볼 수 있었던 시체보관서인 모르고는 날이 갈수록 그 인기가 더해졌죠. 연일신문에는 그날 모르고의 전시들의 시체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이 기사를 읽은 많은 시민들은 이야기에 참여하기 위해 모르고를 방문했습니다. 모르고의 인기는 파리를 넘어 이웃 국가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에펠탑, 몽몰르트 언덕과 함께 파리의 관광책자에도 큰 지분을 차지하는 관광 명소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이제는 무료방문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서 시체 연고지를 찾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모르고를 찾아온 사람들의 입장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디오라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디오라마는 19세기 프랑스의 사진을 보여주는 장치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원래는 이동식 극장장치라는 의미였지만 시간이 지나 실물 및 축소 모형을 뜻하게 된 단어죠. 박물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지형 모형이라던가 모델하우스의 아파트 모형 등이 포함됩니다. 지형, 건물, 심지어는 역사적 사건 등을 다루기도 하죠. 그런데 모르고에서 디오라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신에다가 분장을 시키고 적당한 옷을 입혀서는 더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양에서의 시신불명의 시신에다가 한층 더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위해 동양의 시신을 중국에서 공수해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모르고를 방문하고자 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론 매체를 통한 화제거리나 이슈가 되는 사건 등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는 19세기 파리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21세기인 현재도 소재가 시신이 아니다 뿐이지 이러한 심리의 원인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죠. 네이버 실시간 검색이라든가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어하거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모르고 때와 비슷한 심리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의 기사는 더욱 자극적이고 클릭 유도를 통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모르고에서는 죽음의 진짜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풀고자 모르고를 방문했지만 정작 시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범죄를 해결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모르고를 통해 되려 사람들이 범죄나 시체에 둔감해지는 현상이 비롯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웠죠. 또한 동시에 이름만 거창했던 법의약이 제대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모르고의 존재 이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1907년 파리 경찰은 모르고의 일반 공개를 중지하고 시신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공개 모르고는 없어졌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구경이라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진짜 시체가 아닌 사실을 재현하는 형태로 변하는 정도였죠. 밀라빈형 박물관이라던가 특정 사건에 대한 디오라마 등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언론이 다루었던 화재거리에 대해 시사적이고 미학적인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불편했던 주제이지만 19세기 후반에 실제로 존재했던 시체박물관 모르고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인간의 관음적 욕망은 시대를 불문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였던 제임스 메슈베리가 1904년에 발표한 연극 피터팬은 1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애니메이션, 소설, 게임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피터팬은 현실적이 어른 사회를 떠나 네버랜드로 떠나가며 모험을 즐기는데 나이를 먹지 않은 소년으로 활동하게 되죠. 원작에서는 웬디를 포함해 다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도 피터팬은 네버랜드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소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 피터팬 콤플렉스라고도 하는데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피터팬 콤플렉스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키덜트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미국을 기점으로 한 피터팬 콤플렉스는 80년대 일본에서 많은 이들이 발생하고 한국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40대의 일반 사회생활에서 인싸 캐릭터로는 어울리지 못하는 아싸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사회생활에 술자리도 하나 없고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모임을 갖는 자리들도 없어서 그로 인해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여하는 일도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일상생활의 패턴을 두고 예전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활동을 할 때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질문들 중에서 생활이 외롭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외로움의 척단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케이스는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일상에 더 크게 만족감을 느끼는 타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피터팬 콤플렉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떠한 느낌을 갖고 산다는 건 각자가 느끼면 체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기분을 예상할 때 내 생각 중심에서 좋다 나쁘다라고 재단하는 건 사실은 자신의 기준만 생각한다는 거죠. 피터팬의 이야기를 지은 제임스 메슈베리가 작품을 구상하는데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베리가 알고 지내던 부인의 집에 손님으로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는 손님이 왔으니까 신경써주는 의미로 맛있는 과자를 준비해 베리에게 대접했습니다. 100년도 더 이전 시대에는 지금처럼 공장에서 생산되는 많은 과자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 손님에게 대접하는 손님용 과자가 따로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집주인의 아이가 평소 과자를 잘 먹지 못하다 보니 손님용으로 가져온 과자를 계속해서 먹고 싶어했고 엄마와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슬쩍슬쩍 하나씩 먹었던 겁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이 있으니까 분위기를 험악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상황을 모른척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과자를 집어먹으니 결국 엄마는 점잖게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손님이 드셔야 되는 걸 니가 자꾸 먹으면 어쩌니 자꾸 그렇게 과자를 밝히면 너는 영원히 어린이로 살아갈거야 라고 했죠. 이때 아이가 대답한 말이 엄마, 난 과자를 먹으면 영원히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베리는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살펴보다 문득 동화 구성이 생각나게 되었고 이 설정을 이용하겠다고 아이의 엄마에게 10파운드까지 지불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집 아이의 이름이 피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피터팬이 성공을 하고 나서 대작이 얽힌 이야기들을 그럴싸하게 지어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피터팬이라는 이름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영혼이 아이로 남겨지는 걸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덜 자랐다거나 철없는 어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른들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한 피터팬 콤플렉스는 의외로 개인의 정서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적응이 어려워하는 건지 한국 사회에 40대 남성이 지니어야 할 관심사가 무엇이 중요한지는 아직도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정치를 많이 알아야 한다거나, 경제를 많이 알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핵심인지, 성공이 어떤 것인지 하는 기준들은 늘 어려운 일이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시절에 한창 즐겨보았던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하고 여러가지 소설 작품을 읽는 일이라던가 20대를 두근거리게 해준 블리자드 게임들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있을 땐 여행을 떠나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체험들을 체험해본 걸 아주 좋아해서 정서적으로 큰 행복감을 느껴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 완화로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네요. 어찌보면 이러한 일들도 어른이 되지 못한 내 마음속 아이가 존재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피터팬 컴플렉스가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다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면 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좀 더 사회경제면으로서의 주제인데 중소기업이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어하는 현상을 말하죠. 작은 기업이 잘 성장을 하게 되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가는 단계를 밟게 되는데 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것은 작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싶어하지 않는 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상시 노동자 수가 1천명 이하 자기 자본 500억 이하의 기업을 뜻하고 중견기업은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으로 대기업만큼은 크지는 않지만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의미하죠. 전세계적으로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도 두 나라에서 모두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죠. 일본의 중소기업 피터팬 신드롬은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도 않고 폐업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은 현상들을 말합니다. 일본경제는 1964년 도쿄올림픽을 하는 등 황금기 시절에 있었는데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20년간 일자리에 약 170만개가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 150만개가 종업원수 10명 미만으로 아주 작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업체들은 성장하거나 혹은 폐업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일본의 소기업들은 성장도 폐업도 하지 않는 현상들을 보이게 된거죠. 이는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이유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쉽게 말해 작은 회사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해서 대기업의 규제와는 달리 작은 기업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법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나가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러가지 우대조치가 없어진다거나 혹은 노동조합이 결성된다고 생각해 성장을 원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은 작은 기업들이 일본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임금노동이 따라오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대부분의 저임금 기조는 결혼을 꺼리는 저출산화로 이어지게 되는 흐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정부가 집권을 하던간에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대기업은 너무 많은 부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등장하는 정책들은 늘 대기업에게 팍팍한 규제를 주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어느정도 성장한다 싶으면 중견기업들이 되고 싶어하지 않아 성장한 기업을 다시 작게 쪼갠다거나 매출액을 축소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성장하고 싶어하지 않는 피터팬 기업들이 많아짐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구조가 아주 큰 몇몇의 대기업과 성장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분포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지금은 크기가 엄청 비대해져 공룡기업이라는 말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동네 케이블 방송과 같은 급으로 분류되는 피터팬 기업의 예로 CJ엔터테인먼트를 들 수 있습니다. 시청률은 지상파와 견줄 정도의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규제에서 피하고자 종편신청을 하지 않은 케이스죠. 방송사에서 종편신청을 한다는건 아제들의 인기 프로그램인 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CJ의 입장에서는 뉴스를 취하는 이점을 제외하고는 그 외 메리트가 없었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도기능을 취하면서 규제에 민감한 대형업체가 되느니 기타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남고 싶었던거죠. 오늘은 개인과 기업의 피터팬 콤플렉스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